멤버 몇 개 할 수 있게 멤버는 거기에 와야겠다 아! 아! 이명이라 저희 같은 여동생이 있다면 어떨까요? 어! 어! 아니요 좋을 것 같아 콘서트 어땠어요? 음.. 너무 재밌었어요 마가지로 이명아 막 릴스에서 계속 그런거 도도도 도도도 그.. 도도기? 처음엔 도도도만 떴는데 맞아 점점 멤버먼스 리액션이 더 있는 줄 알고 있으면 되는거에요 아! 희연아! 너 도둑이! 완전 나 엄청 봤어 그냥 이렇게 사쿠랑도 바로 하는 게 진짜 멋있었어 슬레이! 나도 쇼트에 너무 많이 있다 그 무대 하다가 벌레 나오는 것도 오! 맞아! 다 해봐! 기디패러 투 비 굿 아이들 노노노노 많이 뜨던데? 우리 많이 찾았구나 알고리즘에 딱 걸렸어 알고리즘에 지금 아니야 제가 실장으로 좋아하는데 네 네파트소 아찌찌찌찌찌파자 아찌찌찌찌찌파자 에스엠 빠이! 너무 좁은